Q. 기사 받으신 것 같은데? 네, 네. 기사 받았습니다. Q. 어떻게 듣나요? 하... 기사... 솔직히 아직 좀... 실감이 잘 안나요. 실감이 잘 안나고..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촬영을 하러 간다고 이제 나오는 그 기분이 하... 이게 좀... 하여튼 좀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이제 그... 아내가 있는데 결혼한 기간 빼고 이제 뭐 연애한 연애 기간까지 뭐 한... 꽤 됐는데 출근하는 모습을 지금 또 처음 보니까 어...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. 그 와이프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뭐 갔다 올게 뭐 이제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. 가는데... 하여튼 그 둘이 그... 마주보는 표정이 되게 좀 어색했어요. 제가 처음으로 제가 나 갔다 올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나오면서 이제 또 문자가 문자를 다 했더라고요. 문자를 하면서 이제 뭐...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좀 경황이 없었는데 뭐... 잘하고 오세요.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. 네.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와이프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? 처음... 예 지금 처음에... 그래서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3분에 한 번씩 문자를 생각했거든요. 계속 뭐... 뭘... 안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. 뭐... 뭐... 계속 지금 문자가 오는 거 아니에요. 뭐... 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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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